아니 근데 저 자식은 뭐 지가 검사문 검사지 이 사건 애들 장난 아닙니다 여긴 유실물센터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 사건 피해자 박 검사 약혼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한 번만 더 까불다가 눈에 띄면 그때 가만히 안 둬 내 앞에서 그 여자 이름 꺼내지 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났죠 당신이 죽였습니까? 그렇죠